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9세 정년회사를 만든 박정혜의 인생이막 스토리 시니어 일과 놀이에 빠지다 입니다. 안 보면 멀어지는 연인, 바로 고객관리 이야기입니다.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영업인이 아닐까? 회사는 연구, 생산, 기획 등 모든 분야가 통리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 그래도 최종 관심은 판매다. 팔아야 연구개발을 하고 복지에도 신경 쓸 수 있다. 기업에서 영업인을 우대하는 이유다. 영업인의 위상은 꾸준히 올라갔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입사할 때 영업직 기피현상은 거의 없다. 어느 직종에 근무하든 큰 범주에서는 영업임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업을 배워 독립하려는 실속파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는 세일즈맨의 인기가 거의 없었다. 기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 어떤 이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갖는 직업으로 알기도 했다. 나는 2016년 현재 28년째 세일즈를 하고 있다. 홍삼 사업 16년, 학습지 영업 12년이다. 영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를 숙명처럼 받는다. 이 세계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남들로부터 성공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다. 그런데 이룸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더 큰 승리는 과정이다. 일을 참으로 재미있게 했다. 내가 곧잘 암송하는 류시와의 시처럼 살았다.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일하고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무도 널 보지 않을 때처럼 춤추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처럼 노래하고 지구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아왔다. 2000년 불어 웅진 출판의 8사업단에 근무했다. 그때의 직장 상사를 포함한 동료 20여 명과 지금도 모임을 한다. 3개월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옛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운다. 겁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섭게 뛰던 시절 열심히 했기에 그때 그 시절은 아름답게만 비춰진다.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함께한 이들과의 동료에도 뜨겁다. 지금의 호칭도 부사장님, 처장님 등이다. 아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 같다. 웅진에서 익힌 것을 상황에 맞게 재창조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웅진에서 배운 인력관리 기술을 잘 활용한다. 나는 웅진 출판의 지부장과 상무 시절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님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 평범했던 주부가 그룹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니 힘이 불끝 솟았다. 윤석금 회장님은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성공했다고 했다. 이 말씀은 내 가슴에 불이 되었다. 화랄 타올랐다. 웅진과의 인연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들이 9살, 딸이 7살 때다. 먼 친척 한 분이 서울에서 나를 찾아왔다. 친척은 웅진 IQ 구매를 요청했고 나는 아이들의 학습지를 신청했다. 친척과의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아예 내가 웅진 판매사원이 되었다. 첫 번째 일은 월간 학습지 배달이었다. 한 달에 한 번 고객집의 학습지를 배달해 준다. 한 번 배달해 주는데 건당 배달비는 350원이었다. 한 지역을 맡아 한 달에 한 번 배달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처음엔 배달만 하라고 했다. 적응기가 지나자 출근을 하라고 했고 나는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회사 간부의 말에 순종했다. 정신없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터졌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유치원생 딸아이를 두고 배달을 하던 시기다. 집에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다. 연락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하루는 지친 몸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파트 정문에 다다랐을 때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뭣도 모르고 현이 엄마 어디 가? 그랬더니 이 여인네가 아직 연락 못 받았나 봐. 집이 딸 교통사고 났잖아. 모르고 있었어? 큰일 났네. 세상에 이런 일이. 사고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렸다.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았다. 동네 아줌마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원에 갔다. 아이는 검사를 받고 있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난다.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눈물이 난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기에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아이가 검사실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이는 팔과 다리,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나 있었다. 앞니도 부러졌다. 불행 중 다행인 택시 기사가 조심 운전을 한 덕분에 외상에 그쳤던 것이다. 12월 성탄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당에서 성탄 연극 준비를 하고 오다가 아이는 손을 들고 횡단보도에 들어섰는데 꼬마를 본 택시 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길에 밀리면서 아이를 치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달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택시 기사는 건널목이기에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사는 택시 영업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되는 초보였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기사와 합의를 했다. 보험의사에서 나오는 치아 치료비 150만 원이 전부였다. 아이는 입원 10일 만에 퇴원했다. 아이가 입원했을 때도 출근을 나는 했다. 남편 모르게 사무실에 나갔다가 얼른 병원으로 가곤 했다. 웅진에 근무할 때 나는 계모였다. 일에 미쳐 아이들은 두 번째 순이었다. 두 아이를 거의 챙겨주지 못했다. 당신은 학교 급식이 없었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다. 지금은 30대의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고맙다. 아이들은 엄마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잘 자랐다. 스스로 어린 삶을 꾸렸기에 자립심도 강하다. 딸은 어릴 때부터 재치가 있었다. 나의 시댁은 마산이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기차표를 예매해야만 시댁에 갔다. 시간이 없는 엄마를 대신해 초등학교 저학년 딸이 기차표를 예매하곤 했다. 편지와 돈을 봉투에 넣어주면 손에 꼭 쥐고 가서 기차표를 끊어왔다. 기침을 하면 오빠와 둘이 가서 치료를 받았다.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면 고사리 손으로 쌀을 씻어 밥을 해놓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꼬마가 밥을 했다. 쌀 씻은 뒤 물을 손등이 살짝 나오게 넣은 뒤 보은 밥통에 스위치를 눌렀다고 한다. 엄마가 하는 것을 어깨놈으로 보았던 것이다. 내 아이들도 당연히 웅진 학습지를 했다. 나는 운도 많이 따랐다. 웅진 학습지를 하는 동네의 아이들이 꽤 공부를 잘했다. 105호 철수도 602호 영의도 성적이 쑥쑥 올라갔다. 내 배달 지역에서는 입소문이 나면서 웅진아이큐 바람이 불었다. 배달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계약을 작성했다. 웅진의 동료들이 모이면 옛 상사들이 말한다. 박정혜는 꾸준히 잘했어. 언제든지 사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남들에게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다. 재미있게 일한 것은 분명하다. 나름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다. 영업, 삶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 나한테는 혹독하게 남에게는 후하게 정리되는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마라톤의 원칙이다. 목표를 정하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뛴다. 둘째, 날씨의 원칙이다. 비바람, 폭우가 몰아치는 날이 계속되어도 어느 날에는 분명히 해가 뜬다. 희망과 긍정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오기를 갖고 인내한다. 셋째, 합창의 원리이다. 사람들과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 독점하는 사람, 남이 노래 부르는데 꼭 끼어드는 사람, 악만 바락바락 쓰는 사람, 흥겨운 분위기에 처진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인기가 없다. 남들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산다. 넷째, 등산의 원리이다. 산에 오르기로 했어도 출발 때 망설여진다. 이때 과감하게 일어나 출발한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힘이 들고 땀도 난다. 그때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면 정상의 맛을 영원히 못 본다. 끝까지 올라가면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다는 법이다. 정상의 맛은 아무나 느끼지는 못한다. 참고 꾸준히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를 거룩할 때 기회가 온다. 나는 고객관리를 생명처럼 해왔다. 애경사 챙기기는 기본이다. 고객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 우주 공간에서 보내는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는 70, 우는 30이라고 한다. 둘이 모여져 기운이다. 나는 기 70을 잘 활용했다. 연예인 세계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다. 방송국에는 일반인이 한 번쯤 들은 이름의 연예인만 만육천여 명이라고 한다. 이 중 대다수는 한두 번 방송의 얼굴을 내밀고 무명으로 산단다. 무명 시절은 미래에 대한 기약도 없고 항상 배고프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연출자들에게 얼굴 도장 찍는 일이란다. 방송일이 있으나 없으나 매일같이 연출자 주변을 맴돈다.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노력한단다. 영업도 사업도 많이 뛰고 만나서 얼굴 도장 찍는 게 기본이다. 고객에게 얼굴 도장 찍는 것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고객은 안 보면 멀어지는 애인과 같다. 세일즈 세계에서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다. 아마추어가 직접 판매하는 영업에 집착한다면 프로는 조직을 만든다. 관리자가 되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나는 웅진에서도 홍가원에서도 그리고 꽃마을에서도 조직관리에 신경을 썼다. 조직을 늘려 나갔다. 나의 돈벌이에 앞서 우리 조직 식구가 돈을 벌게 안내했다. 조직원들이 돈을 벌면 나에게도 수입으로 연결된다. 나의 영업 방식이었다. 나의 영업 방식으로 연결된다. 나의 영업 방식으로 연결된다.